인수 진짜 대단한 거야. 인수 진짜 대단한 친구. 또 도우스파이크 클래식적으로 오고 싶어요. 저도 클래식입니다. 4살때부터 피아노를 췄고.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를 오랫동안. 저는 19살에 시작했어요. 처음 데뷔가. 그러니까. 오늘 무슨 첨가했어요. 그렇게 자주 기다리면 아니냐고. 윤희성 씨도 약간 비주얼마다 보면 창업 프로그램에 나온 신념이. 신념이 굉장히. 신념이. 오늘 머리를 비켜줬어. 옷도 말이죠. 왜 영호 옷이. 일상은 사실은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작곡가. 불황이 없어. 히트가 일상이야. 히트는 일상이야. 사랑합니다. 히트는 일상이야. Felt kosmunt.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